자 최근 여러분들이 이제 방송을 들으시면서 유튜버 방송을 들으시면서 주식 장기 투자를 하시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자 큰 흐름으로 보면 상승장 이다 아무리 하락장이 온다 라고 해도 상승장 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유튜브 에요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최고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에는 기관 투자가 역할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주식 투자 하면서 하락장에다가 배팅하는 것은 이건 좀 좀 잘못된 거 아니냐 그 사람 제정신입니까 주식 투자 하는 사람들 맞아요 그 사람들이요 시장의 이 종합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거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 방송을 들으면서 투자를 하시게 되면은요 전재산 다 말아먹어요 왜 그러냐 자 우리 가까운 예로 얘기합시다 자 2017년이죠 종합주가가 2600포인트 찍고 난 다음에 2018년도 1월달서부터 자그마치 종합주가가 2년동안 급락을 했어요 2년동안 그러면 2년동안 급락을 했는데 2년동안 급락을 하는데 그러면은 주식을 계속 사라고 아니 떨어지는 거 뻔하게 알고 있는데 사는 미친놈이 어딨어 모르니까 사는 거지 그러면 그게 올바른 투자입니까 아니 어쩌다가 조정도 한 달 두 달 왔을 때 매수하는 거지 아니 아니 왼병 앉아가지고 우리 부모가 반신불소가 돼가지고 쓰러져서 병원 치료를 왔다갔다 하면서 하는 것도 2년이면 아무리 효자 효녀라고 해도 그건 못 견뎌요 그런데 하물며 내 재산이 달려져 있는데 2년동안 급락을 하고 있는데 2년동안 급락하는 장애 주식을 사라고 그런 사람들 실력 없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한 얘기를 갖다가 방송에 다니면서 진권방송TV 그 다음에 아주 유명한 유튜버 인기 있는 유튜버 이런 데 다니면서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하냐 그런 무책임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 급락장이 오는데 물론 장기투자는 장기투자의 의미로 그런 얘기하는 건 알아요 장기투자로 주식 하락장에다가 배팅하는 거 자기는 그런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한다 아 그거 제정신이에요 그게 이 시장은요 철저하게 자본의 논리로 움직이는 곳이에요 하락장이 올 것 같으다 종합주가가 너무 올랐다 그러면 개별 주식 하는 사람은 나는 하락장에다가 배팅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하면 그거를 현금하러 갖고 앉아가도 때를 기다리면서 하락장이 끝날 때까지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지혜를 가져야 되고 그런 실력을 가져야지 하락장에다가 배팅하는 사람들은 나는 별로 안 좋아한다 그게 제정신입니까 그게 장을 냉정하게 볼 줄 알아야지 아 큰 손이 잘 들어가 그래서 이런 하락장에는요 이미 종합주가가 제 방송을 보시면서 야 이거 하락 압박이 굉장히 강하다 그러면 매수하지 말아야지 다 가리켜 주잖아 이미 지난주서부터 일주일 내내 여러분들한테 금낙장 올 거다 금낙장 올 거다 근데 그런 사람들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유튜버나 아니면 증권방송 채널에 나와가지고 개인들이 그렇게 피뚱을 싸고 앉았는데 그런 무책임한 방송을 하냐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 이야기 들으시면 안 됩니다 이 장이라는 거는요 냉정해요 자본주의 세상은 냉정한 겁니다 시장의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너무 고점이다 그러면 내가 남들하고 똑같이 쫓아붙지 못하면 돈을 못 벌 거 같아 그때 옆에서 브레이크를 잡아주고 투자를 못하게끔 말려주는 사람이 옆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앞서 이야기한 것대로 지금 이제 하락 추세는 지금 3시기 때문에 하락 추세는 이미 오늘은 이제 하락 추세가 올 만큼 왔어요 왔기 때문에 여기서 일부 조금 회복하고 회복하고 장이 아마 마무리가 돼가지고 끝날 겁니다 근데 더 이상 하락장 없어요 제 이야기대로 분명히 움직이게 될 겁니다 더 큰 하락은 없고요 그나마 조금 더 회복해서 끝나게 될 텐데 장이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회복하고 끝난다는 거죠 끝나는데 내일장에도 지금 나머지 남아있는 20분 동안에 그나마 강한 반등이 오지 않는 한 내일장 좀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새로 진입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웬만하시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지금 시간서부터 추가 하락은 쉽게 오지 않는다 그나마 하락폭을 좀 줄여서 아마 장이 끝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또 방법이 한 가지 밖에 없죠 양한장에 미국장을 기대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면 자 이것으로 시황 마무리 할 것이고요 오늘 이 국민기업에 배당을 하는 날이라서 배당을 하는 날이라서 장 끝나게 되면 배당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지금 제 말이 끝나자마자 주가가 기술적으로 반등이 오죠 그래서 기술적으로 반등이 오는데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 20분 동안에 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제가 말하자마자 바로 지금 반등권을 잡잖아요 이런 정확한 시향 분석을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제 동영상을 보시는 분 오늘 장 끝나고 난 다음에 보시는 분은 제가 지금 방송하는 시간이 분마다 다 체크가 되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앉아서 차트를 켜놓고 제 얘기대로 주가가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지켜보시라고요 그래서 지금 3시 3분인데 여기에서 얼마나 더 발악했었던 주가를 일부 회복을 해가지고 끝나느냐 에 따라서 내 일장의 흐름이 변동이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제 방송을 여러분들 헛떳헛떳 들으시면 큰 손해를 보시게 될 겁니다 저를 찾아오셔서 여러분들 미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나머지 장 끝날 때까지 재방송 끌고요 방송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면 국제 유가를 보십시오 지금부터는 녹화방송입니다 국제 유가가 지금 나스닥하고 s&p의 발목을 이번주 지난주 내내 지지난주 지난주 내내 발목을 잡았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 s&p가 흔들린 겁니다 나스닥도 마찬가지고요 그 정도만 제가 팁을 드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삼성전자 이야기를 제가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제도 이야기했듯이 삼성전자는 제가 이렇게 종합주가가 이렇게 급락을 했을 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삼성전자 먹어봐야 십몇프로 밖에 못 먹는다 이렇게 대세 상승장이 대세 하락장이 끝나게 되면 무조건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중에 잠재 자산이 좋은 종목을 밸류에이션 폭이 너무 크게 급락하는 거 그런 종목을 매수를 해 여러분들이 대박이 터진다 그래야 100% 200% 300%를 먹는다 라고 저희 카페에서 누차 입이 닳도록 말씀드렸고요 제 유튜브 채널에서 제 유튜브 채널에서 자그마치 230탄인데 이 자료가 여기 몽땅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시리즈로 230개 종목이 있습니다 여기 전부 다 자 28 29 30 이렇게 쭉 나오죠 46 이렇게 자 이 종목을 제가 추천드리면서 종합주가 2200포인트 치고 뚫고 올라가서 특정 구간만 깨지 않으면 무조건 대세 상승장으로 이어갈 수가 있다 그리고 만에 하나 강한 하락장에 조동장이 온다면 겁내 하지 마라 무조건 먹고 빠지고 먹고 빠지고 하다가 종합주가가 엄청나게 급락이 오면 그래서 그게 대공황으로 이어지고 지난번처럼 엄청난 후폭풍이 터진다면 걱정할 필요 없다 이 종목만 매수하고 있으면 이 230개 종목 중에 어느 한 종목이라도 매수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대폭락장이 오든가 대공황이 오든가 여러분들은 오히려 대박이 터지지 절대 불안해할 필요 없다 손절칠 필요도 없다 그렇지만 지금은 대공황이 절대 안 온다 오히려 대세 상승장으로 바뀔 수가 있다 라고 매일 시황 분석을 여러분들한테 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종목을 매수해라 라고 제가 계속 방송을 해 드렸는데요 저희 카페에서 수백프로 470%까지 수익을 낸 사람이 있습니다 최근 3개월 동안에 지금도 130% 40% 홀딩하고 있는 사람들 굉장히 많고요 자 이제 마무리를 제가 할텐데 오늘의 포스트가 삼성전자 목표가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삼성전자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합주가가 1400 포인트까지 이렇게 찍었을 때 찍었을 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제 방송 230단에 매일 방송을 한 겁니다 이거 먹어봐야 이때 바닥에 매수한 사람들은 없잖아요 대부분 여기서 매수했거든요 대부분 여기 구간에서 동학개미들이 집중적으로 매수한 구간이 여기입니다 이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는가 여러분들 방송에 속지 마라 동학개미운동이라는 그 프레임을 씌워서 전략적으로 개미들한테 피눈물을 뽑아먹는 사람들이 있다 자 동학개미운동에 참여하신 분들 차라리 그 종목으로 다른 종목을 매수하시면 여기에서 5만원에서 이렇게 올라봐야 이거 몇 프로입니까 이때 바닥에서 완전하게 매수한 사람들 개미들 몇 명 있을까요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동학개미운동 얘기가 나올 때가 이때야 자 이때에 5만원에 샀다라고 쳐도 이제 겨우 몇 프로 먹었습니까 다른거 200% 300% 오를 때 동학개미운동에 동학개미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 여기서 돈 벌고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230탄에서 이비달토록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은 여기에 속으시면 안 된다 자 이제 삼성전자가 동학개미운동 얘기가 이제 슬금슬금슬금 이제 멀어지고 종합주가가 고점을 찍으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삼성전자의 목표가를 46만 8천원을 제공을 하는 모 유튜버 그리고 그 리포터를 본 곳을 보고 제가 야 이 사람 뭐야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삼성전자 목표가 50만원 이러면 아 너 그냥 너 꿈이지 너 희망사항이지 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그 방송을 안 봤을 거예요 근데 46만 8천원 이래가지고 1000원 다니까 딱 얘기하길래 어 이거 뭐지 이러고서 저도 그 리포터를 리포터는 아니고 포스트를 읽었고 그리고 유튜브 방송을 제가 보고 있는 도중에 막 클릭률이 막 어마어마하게 막 터지는 겁니다 유튜브 하면서 자기가 유명세를 타려고 그러면 이렇게 사기도 쳐야 돼요 저도 이렇게 치고 싶은데 이렇게 못 치는 이유가 참나 자 자 종합주가가 이렇게 최고점을 찍을 때 지금 이제 어제 이번주 토요일날 이슈가 뭡니까 삼성전자 이번에 6만원까지 이제 돌파를 했으니까 자 돌파를 했으니까 이제 삼성전자가 다시 6만원으로 돌파 시도를 하는 모습으로 나오려면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대로 대세 상승장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대통령이 어떻게 지금 대한민국을 이끌고 나가는가 이것도 여러분들 전략적으로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 뉴딜 정책 또 한번 발표했잖아요 제가 알기에 문재인 대통령은 주식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라는 자 자 끝나기 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시간에 기술적으로 반동 구간이 오면서 지금 이제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서 다시 한번 제가 또 녹음을 할 텐데요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자 아까 그 시간대에서 주가가 더 이상 밀리지 않아야 되는데 지금 오늘 지금 두들겨 때리는 사람이 자 이거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거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슈퍼컴퓨터라고 자 지금 추세가 꺾이는 구간이에요 원의 입장이 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시간에 또 하방압력이 지금 강하게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자 나머지 남아있는 시간이 지금 몇 분 안 남았는데 여기서 추세가 더 지금 강하게 지금 추세를 지금 깨고 중대 지표를 또 깨고 내려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어차피 장 마무리 거의 다 끝나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장 끝날 때까지 시향 분석을 마치도록 할 텐데요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하방압력이 굉장히 강한 구간이기 때문에요 자 코스닥 레버리지도 지금 마찬가지에요 제가 지난주서부터 계속 하락장 하락장 정도가 아니라 급락장이 온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일주일 전서부터 저희 카페에서는 그리고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는 계속 하락장을 예측을 해 드렸습니다 물론 뭐 저는 포지션을 하락장에다가 배팅을 했기 때문에 아니 장이 무조건 하락장인데 어떻게 하락장에다가 배팅을 해야지 그럼 상승장에다가 배팅을 합니까 그렇게 무식하게 상승장에다가 그렇게 뭐 개미들 꼬셔가지고 개미들한테 매일 방송하면서 주식 매수하라고 매수하라고 이런 방송을 하시는 사람들 정말 그런 사람들 대체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국민들의 피눈물을 뽑아먹는 놈들이지 그런 놈들이 올바른 놈들입니까 하락장이면 하락장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 줘야 되는데 하긴 뭐 실력이 없으니까 본인들은 상승장에다가 배팅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미 하락장에다가 지난 수서부터 일주일 내내 하락장에다가 배팅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수익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하락장을 몰라가지고 하락장에다가 배팅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기다리셔야 돼요 제 방송을 들으면서 조금 더 싸게 사고 어차피 매수하면 아니 쪽박 터지는데 왜 매수를 하냐고 매수할 이유가 없죠 자 지금은요 중대 지표가 지금 왕창 깨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거 나머지 남아있는 시간도 무조건 하락장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시간 이 시간에서 무조건 남아있는 십 몇 분 시간 동안에 하락 추세를 조금 더 끌고 오는 것으로 그냥 마무리가 돼야지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한 6분 정도 상승 추세를 겪다가 6분 정도 기술적으로 이렇게 반등 구간이 오다가 지금 전저점을 깨고 지금 추세가 지금 강하게 밀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미 추세는 꺾였습니다 꺾여서 내일장에도 무조건 이거 확률적으로 급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 방송을 들으면서 하락장에다가 배팅을 하든가 아니면 조정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그래야 최소 최적금액으로 매수를 할 거 아닙니까 오늘 같은 날은요 원의 입장이 터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원의 입장은 매일 터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한테 제가 선물옵션 이전에 교육 가르쳤을 때가 1500만원이었었는데 원의 입장은요 터지는 날이 별도로 있습니다 무식하게 아무것도 모르는 놈들이 앉아가지고 내가 매수를 땡겼는데 뭐 작전 세력들이 앉아가지고 내가 매수 땡겼으니까 뭐 주가를 갖다가 흔들어가지고 뭐 손실을 봤다 이런 얘기 원의 입장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지식이 없는 놈들이에요 원의 입장은요 한 달에 제가 더 이상 얘기 안 합니다 제가 말 한마디가 전부 다 돈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얘기 안 할 것이고요 원의 입장은 나오는 구간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처럼 이렇게 중대 지표를 깨고 내려갈 때 이때 원의 입장이 터지는 거예요 이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 방송을 들으면서 야 오늘의 저점 이거를 깨지만 하방 압력이 무진장 커진다 이걸 깨고 내려가는 거는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중대 지표를 뚫고 올라갈 때 여기에서는 무조건 때려 맞고 밀려야 되는데 주포가 오늘 상승 추세를 가겠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너희들 잘 봐라 무조건 돈질로 밀고 올라가지 않으면 이거 회복하기가 힘들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종합주가가 가장 급등하다가 급락을 하든가 아니면 급락하다가 급등을 하든가 그런 시점이 올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지난 3년 동안에 중대 지표가 움직이는 구간마다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려고 제가 방송으로 일주일 전서부터 계속 방송을 해야 됩니다 제 예측이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거든요 자 이제 나머지 남아있는 시간 지금 뭐 한 1분 뭐 뭐 뭐 시간이 이미 다 지났습니다 지났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하락장에다가 배팅한 사람들이 수익 실현을 하는 구간이라서 주가가 조금 기술적으로 반등이 오지만 이미 게임은 끝났고요 자 이제 중요한 건 내일입니다 내일 자 이것으로 시향분석 네 번째 시향분석 마무리 해 드리구요 조심하십시오 주식 신용매수 땡긴 사람들 그리고 주시자금 대출받은 사람들 작살납니다 전재산 다 날라가요 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습니다 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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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니다 고개 고개 습니다